일부 대도시에서 시행되던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가 다음 달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. 전자계약은 인감도장 없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고 확정일자와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집니다. 또 등기수수료와 대출금리가 할인되고 계약서는 5년간 정부 문서센터에 자동 보관돼 분실이나 도용 위험이 없습니다. 경북시 군들은 전자계약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계약 절차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